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 등을 공격한 가운데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가 답이라며 전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 비극이라면서 러시아는 전쟁 위협을 멈추고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철수시키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 구도를 활용하기보다는 끊임없는 외교적 노력을 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 구도를 추구했습니다.